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근경색과 심부전인데요. 신근경색과 심부전은 완전히 다른 질환 같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길로 가다가 마지막에 나타난 증상, 경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로를 잘 추적하시면 우리 뿌리부터 미리 그 나쁜 삭을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근경색과 심부전을 일으키는 공통적인 요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전신적으로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가슴 있는 심장이 이렇게 많은 혈관들을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장기들은 심장에서 보내주는 우리 혈액의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심장 자체도 끊임없이 분당 40회에서 120회까지 뛰기 위해서는 혈액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심장이 공급하는 혈관들은 굉장히 얽이색히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혈관들을 관상동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신근경색 같은 질환을 간상동맥정근, 간상동맥에 뭔가 문제가 생긴 질환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벽과 외벽으로 이렇게 굉장히 얽히 섞여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협심증, 신근경색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과 혈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혈액이 공급이 되는데 혈액 내에 점도가 올라갑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당과 기름, 당뇨와 고제혈증이죠. 당과 고제혈증이 되면 혈액이 찐찐해지고 혈관 속에 염증물질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혈액 속에 늘어나는 염증물질이 혈관벽에 달라붙는데 혈관벽에 달라붙을 때 넘쳐나는 당이 이렇게 염증을 일으켜서 상처를 내면 그쪽에 고제혈증,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하고 딱딱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혈액을 온몸으로 돌려야지 우리 몸을 살잖아요. 더욱더 강력한 압력으로 혈관에 떼다 보니까 혈관에 손살받는 고혈압이 발생하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제혈증의 세 가지 요인의 문제를 인해서 혈액의 염증, 혈관의 손상, 그리고 심장의 무리. 계속해서 혈압을 세게 떼다 보면 심장 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의 무리로 인해서 심장과 혈관 모두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면 보십시오.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야 되죠.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은 혈관과 혈액 그리고 심장의 삼각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당뇨, 고제혈증, 혈관의 만성염증, 각종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수면부족 등의 요인들이 겹치면 혈관이 손상되거나 폐쇄되고 혈액의 염증이 넘쳐나면서 당과 지방의 증가로 인해서 혈액이 점점 더 진득진득해지고 순환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장은 더욱더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 심장을 먹이 살리는 간상동맥의 상태는 더 나빠졌는데 심장은 끊임없이 무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때로는 비례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의 부활을 따라가지 못하는 간상동맥의 기능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어떤 정상적인 심장 크기와 그리고 잘 개통되는 간상동맥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심장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고 간상동맥은 더 부실해지니까 간상동맥과 심장의 부조화가 더욱더 극심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질환으로서 심근경색은 심장의 근육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간상동맥 자체가 먼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전신적인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는 혈관의 손상이 간상동맥 쪽에 먼저 문제가 생긴 거죠. 간상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간상동맥이 막혀버립니다. 좁아집니다. 그러면 심장근육에 상수가 공급되던 것이 제외가 되면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심장의 부분이 일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벽 전체 그리고 안쪽 벽 안쪽 벽이 전부 동그랗게 곳곳에 심장벽이 개사가 되는 심근경색의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심장근육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은 좌측 흉통이고 이것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결말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가서 심장개통수술을 받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한 사태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심근경색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심부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은 계속해서 비대해져야 됩니다. 심장은 비대해지지만 심장을 먹여 살리는 간상동맥은 점점 더 태아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심장이 커지는데 커진 이 심장은 우리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재기능을 못하는 기능이 떨어진 태아된 근육이라는 거죠. 왼쪽의 건강한 심장근육에 비해서 오른쪽 심장근육이 굉장히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장근육의 내실은 튼튼하지 못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제대로 심장의 수축과 이한작용을 하지 못하는 심부전 상태로 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부전이 되면 우리가 가슴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흉곽의 절반 이상 상당 부분을 심장이 차지할 정도로 심장이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폐 쪽에 물들이 이렇게 많이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은 배가 이렇게 복수화 차면서 빵빵해진다. 우리 폐 쪽에 물이 차면서 호흡곤란. 호흡보문을 들어보면 폐 쪽에 물이 차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정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발에 부종이 있고 흉통도 당연히 있겠죠. 간이 커져 있고 만성적인 호흡곤란. 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증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부전의 결론을 내리면 심부전 환자와 심부전 환자는 항상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심부전 환자에서 나았다고 하더라도 혈관 건강관리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심부전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 심부전이 될 수가 있고요. 심부전으로 가던 환자도 어느 순간에 금방 심부전 환자가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심부전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미리 주의하는 경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혈관 관리를 위한 다학적 접근. 혈관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대 지표를 집중 관리해야 됩니다. 정상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혈관에는 모든 호르몬이 관여하기 때문에 인슐린, 성장호르몬, 성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 관리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혈액순환 제외를 암시하는 사소한 고혈든사인에 주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미리 미리 혈관 건강관리, 심장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현기증, 수정냉증, 다리에 치가 있습니다. 혈관의 통지는 다 아시다시피 근육, 수분, 수면, 운동, 명상, 풍부한 식이섬유율을 가지고 있는 최소 섭취, 단백질, 햇빛이 있습니다. 혈관에 적은 성이 없는 각종 인스턴트 음식, 너무 가공된 정제 음식들이 있겠고 비활동적 스트레스 이런 생활습관들이 혈관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의 혈관은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수환까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혈관이 건강할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혈관 건강, 심장 건강을 끝까지 수호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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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